셀러블리티 노트 명사들의 명언이 영어 체육 당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If you can't find peace within yourself to forgiv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당신 안에서 평온을 찾지 못한다면, anystage of the world will never find this anywhere else. Marvin Gaye 내가 잘못한 이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너그러이 이해를 바랍니다.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